자존심 잠깐이다 누군 서울대학 안 나오고 누군 40회사 안 했냐 크게 봐야 돼 넓게 묶어 99%의 대다수의 검사들은 일에 치여 사는 샐러리맨이나 다를 바가 없다 진짜 권력을 누리는 검사는 정말 없을까 대수야 안 보이니 내가 역사야 이 나라고 그의 라인을 잡는 것이 권력의 핵심이 되는 길이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우리보다 세운 놈이 있으면 나이 보라니 조폭들과 연계한 봐주기 수사나 언론과의 유착 대한민국 역사상 이 정도 쓰레기들이 있었습니까 난 왕이 되고 싶었다 내가 가르치게 내가 가르치게 내가 가르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